인천 지역 일간지에 올라온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오늘의 픽입니다. 먼저 경기일보입니다. 인천시 인터넷 신문이 해킹돼 구독자 11만 명의 정보 유출이 의심된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시쯤 아이뷰의 서버가 외부 해커에 의한 비인가 접근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는 이 해커가 서버에 담긴 구독자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을 훼손한 것을 확인했는데요. 현재 이 서버에는 구독자 11만 명의 구독 신청 시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등이 담겨 있습니다. 시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한국지역정부 개발원과 함께 해커들의 접속 경로와 방법, 또 추가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인일보입니다. 인천시가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을 마련한 데 이어서 시행계획 수립에 나섭니다. 최근 인천시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2개의 추진 전략을 정했습니다. 일자리와 주거, 양육, 출산 등 저출산 대응책에 7건이 포함됐는데요. 또 노후생활과 건강 등 고령사회 대응책에 2건을 반영했습니다. 인천시는 2028년까지 5년간 총 2조 526억 원을 투입해서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천일보입니다. 최근 부고 문자를 악용한 신종 스미싱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인천에서는 현직 구청장이 피해를 입은 사례도 등장했는데요. A구청장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로 온 문자이기에 의심 없이 URL을 눌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부고 문자로 위장한 신종 스미싱 문자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휴대전화는 악성코드에 감염됐고 A구청장 전화번호로 지인들에게 가짜 부고 문자가 전송되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A구청장은 이번 일로 자신의 휴대전화가 이른바 좀비폰에 감염된 스마트폰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려해서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일간지 기사로 살펴본 인천 소식 오늘의 픽이었습니다.